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간리, 린미, 다이오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리의 4학년 새학기의 첫날 등교기를 밀착 중계합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0분. 봄방학 기간이었으면 지금도 쿨쿨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기상! 기상! 간리, 일어나요! 기상! 아이고, 안 일어나네요. 옆에서 닌님도 곰지락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오잉, 닌니가 웬일입니까? 닌니가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간리, 아이고, 후비적, 후비적, 그렇죠? 또, 들어 누워야 간리죠. 무슨 꿈 꾸니? 앉아서 자니? 신학기 시작! 이제 4학년이라고요! 간리야, 일어나와! 무브, 무브! 아이고, 드디어 32분! 엥? 우리 닌니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웠는데 아, 그 옆에 노란 이불에 돌돌돌 말린 간리 김밥! 간리 김밥! 일어나요, 간리! 4학년의 새 아침이라고! 둘이 아주 그냥 쌍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어쩜 이리 청개구리들인지 방학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학교 갈 때는 아침엔 절대 눈 번쩍 안 떠지고 아, 이 청개구리들 아이고, 이 노란 김밥! 자, 7시 38분입니다. 오, 드디어 가방을 싸네요. 근데 가방 안에 당초에 뭘 넣고 있는 건지 알림장 하나 덜록 넣었네요. 그리고 필통 하나 투척! 가방을 챙기는 건지 열았다 닫았다 합니다. 보조 가방에 실내와도 넣고 음, 어제 자기 전에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이 우리 닌니 눈 번쩍 뜨고 어? 뽀로로? 웬 뽀로로? 다 뗀 줄 알았더니 갑자기 뽀로로를 보는 우리 7살 닌니 유치원에서 가장 형님 반 7살 우리 닌니! 49분입니다. 아침 메뉴는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 간리가 어제 자기 전에 꼭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과연 얼마나 먹을지? 사나벼는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 돌돌돌돌돌 포크에 돌리는가 싶더니만 아이쿠 왜 접시를 먹고 있니? 자 한입 베어무른다 pesticides 어렵게 한입 뜹니다. 코 한번 샥샥 긁어주고 또 호호 불어서 한 입 먹고 이제 좀 잠이 깬 것 같죠? 저 뒤에 보이는 사진 어렸을 적 한 입니다 베이비 시절 좀 예뻤습니다 자 니디도 옆에서 스파게티 먹고 있네요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아 뜨거워 왜 이리 먹을 때마다 뜨거운 건지 그냥 막 오만상을 씁니다 53분 열심히 먹고 있는 갓니 근데 좀 퍽퍽 뜨지 아유 참 오잉 지금 우리 갓니 뭐하고 있는 건지 59분 멍 니디 열심히 호호 불며 먹습니다 아 갓니 근데 먹고는 있는 겁니까? 왜 안 줄어드나요? 뭐 요술 접시도 아니고 먹으면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아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는 우리 갓니 그럼 그렇죠 그냥 씻으러 들어갈 리 없습니다 침대에 다시 들어 누웠다가 아이고 겨우 들어가네요 침대가 아주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우물우물팸 자 우리 갓니만의 신기술 보여주나요? 얼굴 꼿꼿이 세워서 세수하기 어이구 그런데 오늘 웬일로 머리에 뭔가를 막 쓰고 어른처럼 세수합니다 오우 얼마 전에 산 더 데이걸 클렌징폼으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고개는 안 숙여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구석구석 거품 안 남기게 꼼꼼히 씻고 있습니다 8시 10분 자 크림 꼼꼼히 바르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꼭 바르고 나가라고 신신당부하는 밤도 바르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장착 요즘 갓니 얼굴에 주근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봄 햇살이 얼굴 주근깨를 더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꼼꼼히 발라줘야 해요 여러분도 꼭 선크림 바르세요 자 바르는 거 참 많습니다 손에도 꼼꼼히 핸드크림 발라주고요 아참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저 인형들요 지난번 인형뽑기 때 뽑은 거랑 어제 동네 인형뽑기에서 천원에 두 개를 뽑은 인형들이에요 나날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인형뽑기 실력보다 공부실력이 더 늘면 좋겠죠? 요즘 염색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정말 까치집처럼 막 엉깁니다 영국왕실에서 쓴다는 그 비싼 빛까지 사줬는데 여튼 빛으로 머리 잘 빗어주고 자 가방 메고 드디어 러털러털 집을 나섭니다 우리 갔니? 오늘 신학기 첫날인데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잉? 나가자마자 친구를 만났어요 연아 나 보고싶었죠? 그랬죠? 우리 같은 분들 숨 너무 죽었을텐데 쪼알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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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안돌아보네요 하는 순간 돌아봅니다 암튼 즐거운 새학기 보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새학기 아자아자 파이팅! 이상 갓니의 4학년 새학기 첫날 등굣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갓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